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어제입니다. 금요일 28일에 이상한 보도가 나와서 이를 좀 정정하고 정확한 보도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이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명웅이 건물주가 됐다. 마포의 6층짜리 건물을 45억원에 매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보면 이렇습니다. 스포츠 경향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3월에 마포구 인근에 6층짜리 건물을 45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건물의 명의는 회사 명의인 물고기 뮤직이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뮤직은 이명웅이 소속된 1인 기획사다. 마치 명의인은 물고기 뮤직이지만 실제는 이 건물주는 이명웅이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쓴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다룬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이 45억짜리 마포구에 건물을 샀다는 내용은 이명웅이 산 것이 아니고 소속사가 산 것이다. 라고 하는 소속사의 정정 보도가 나온 거예요. 소속사에 따르면 이렇게 소속사가 멘트를 합니다. 이명웅이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라 물고기 뮤직 법인에서 법인명으로 매입한 것이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거예요. 말하자면 오보인 겁니다. 이 내용이 오보입니다. 이명웅이 건물을 산 게 아니고 이명웅이 소속한 물고기 뮤직이 건물을 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JYP나 예를 들어서 SM이나 어느 기획사가 건물을 사면 그 소속사의 연예인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속사와 그 소속 연예인은 분명히 독립적인 관계예요. 계약관계이긴 하지만 그 기획사가 건물을 산 것이 그 소속 연예인의 건물은 아니죠. 마치 이 기사는 이명웅이 3월이니까요. 지난해 3월에 미스터 트롯에 진이 된 이후 1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떼돈을 번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은 이명웅의 억울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이명웅의 이름으로 제목을 달면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크릭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제목을 단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언론사가 조회수를 늘리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명웅의 소속사가 건물을 산 것을 이명웅이 건물주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물고기 뮤직이 공식 입장을 밝힌 내용은 이명웅이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뮤직 법인에서 법인명으로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제 보도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이명웅 미스터트롯 우승 1년여 만에 건물주 45억 원 건물을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쭉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5번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몇 시간 후에 이런 보도가 또 쏟아집니다. 아까 본 내용인데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 이명웅 마포구 건물 샀다? 사실 아니다. 소속사가 매입한 것이다. 여기 또 보이시죠? 스타투데이에서도 이명웅 측 마포구 건물 매입 소속사가 한 것이다. 이명웅 이명웅이 45억 건물 매입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회사가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연이어서 나온 겁니다. 아까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에 한 5시쯤인가 나온 기사인데요. 스포츠 경향이 단독 보도한 이후에 이렇게 주르륵 예를 들어서 따라서 보도를 한 이후에 다시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소속사가 건물을 매입한 거지 이명웅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마치 이명웅이 미스터트롯에 진이 된 이후 1년 만에 떼돈을 벌어서 건물을 매입했다면 이명웅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면 보통 소속사와 연예인의 지분관계가 수입의 4대 6 6대 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연예인이 6 소속사가 4 그리고 아주 유명해졌을 경우는 연예인이 7 소속사 3 이런 비율로 수익을 나누거든요. 그렇다면 이명웅이 40억을 벌었으면 소속사도 엄청나게 벌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명웅의 소속사가 마포구에 역세권에 45억 원짜리 건물을 사서 이제 정식으로 그동안에는 지하 샛방에서 소속사를 운영하다가 이명웅의 소위 말하는 이명웅이 대세 가수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서 이명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이름으로 마포구에 6층짜리 건물을 샀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명웅과 관련해 어제 이상한 기사가 이렇게 번복해서 나와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보도는 이명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지난 3월에 마포구 역세권에 6층짜리 건물을 45억 원에 산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어서 이것을 바로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이명웅과 관련해서 어제 이상한 기사가 나와서 정정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